한국 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시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월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1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고 중국에서 춘절로 인해 영업일수가 적었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점유율 2위는 애플이었는데 중국 공장 재가동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과 샤오미 출하량은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글로벌 스마트폰 채널 재고는 1,900만 대가 감소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월에 추가로 390만 대가 줄어들면서 세트업체들의 유례없는 재고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채널 재고 감소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소비만 살아나면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업황 개선의 핵심 키워드인 중국 내수 소비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1월 제조원 및 서비스 PMI는 50포인트를 상회했고 춘절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매출액과 국내 여행객도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늘면서 자연스레 세트 소비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CAICT 집계 중국의 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3.1%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리오프닝과 기저효과로 1분기 중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반등할 것입니다. 개인들의 소비가 2에서 3월부터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기업들의 생산활동 증가를 부추길 것입니다. 유럽 경기가 당초 예상 대비 양호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 중 재고 수준은 반도체가 가장 높고 PCB, MLCC 순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MLCC 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률을 낮춰가며 회사의 재고량을 줄여왔고 고객사들도 부품 재고 수준을 낮췄습니다. 최근 중화권 MLCC 중개상들 중 일부는 다시 MLCC 발주를 시작하고 있어 부품 중 가장 빠른 업황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스마트폰 관련주로 삼성전기가 최선 5주입니다. 지난 4분기 기준 삼성전기의 MLCC 재고 일수는 50일 이하로 적정 수준입니다. 지난해 2분기 가동률이 약 80%였음을 고려하면 업황 부진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재고를 줄여온 영향입니다. 이에 중국 스마트폰 수요 회복 시 IT 하드웨어 내에서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